그래서 초반에는 정치 성향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. 그런데 가만히 고찰해봐. 그게 아니야. 그게 아니었어. 그죠?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. 그죠? 이제는 일루미나트니 딥스테이트니 그림자 정보니 그림자 세력이니 안 보이는 손이니 심지어 뭐까지 외계인이니 심지어 이제 뭐까지 영성이니 다 내려와. 다 아니라는 거예요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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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없고 죄다 남 얘기만. 중요한 거 아니에요. 그런 거.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그런 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더 고찰하세요. 더. 그 과정이 없다는 게 아니야. 더 고찰해서 극복해야 돼.